쓰고 있는 BTS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수상인데요. 이분들의 행보에는 항상 최초 신기록이란 수식어가 붙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세 몰아서 이제 그래미 가야죠. 자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아미 일단 저희를 월드와이드 아이콘으로 만들어 주신 우리 아미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부터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계로 나가서 무대도 하고 많은 분들께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는 것도 역시 우리 아미 여러분들 덕분이기 때문에 이 월드와이드 아이콘은 저희가 아니라 아미, 아미다, 아미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아미 여러분들 우리 월드와이드 아이콘인 만큼 정말 세계 여러 곳곳 다니면서 아미 여러분들께 인사를 하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전 세계에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도 저희의 깊은 메시지가 담긴 좋은 곡들 그리고 좋은 퍼포먼스들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선보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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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세븐틴입니다. 세븐틴은 지난해 일본 투어에서 전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20여여만 팬들을 열광시킨 바 있습니다. 네 세븐틴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네 일단 이 상은 저희 전 세계에 계신 저희 캐럿 분들 덕분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 캐럿 분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더 멋진 음악 그리고 퍼포먼스 준비해서 멋진 무대로 보답하는 세븐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네 세븐틴 감사합니다. 네 세븐틴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각국의 말로 또 이렇게 수상소감을 전해주셨고요. 정지우씨가 계속 시상을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월드와이드 아이콘 수상자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그 주인공은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그래서 내대 아이콘 수상자입니다. 네 그리고 함께